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지생입니다. 오늘은 여행영어 2탄 쇼핑영어 표현들을 7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쇼핑영어라고 해서 어려울 건 없는데 여러분이 당황하게 할 수도 있는 표현들 실제로 저희 오프라인 수업 수강생 분들이 많이 틀린 표현들을 7개 정리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모르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는 표현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걸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모르는 표현을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페이퍼 플라스틱 크레딧 오데빗 이라고 했을 때 페이퍼 플라스틱 이거를 많은 분들이 현금 내실 건가요 신용카드 내실 건가요 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페이퍼는 현금 플라스틱은 신용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페이퍼 플라스틱이라고 했을 땐 종이봉투들일까요 아니면 플라스틱 비닐봉투들일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영어로는 체크카드를 데빗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신용카드 데빗 체크카드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2번 제가 피팅룸에서 이걸 try on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좀 큰 사이즈 있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larger size 이건 더 큰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smaller size 라고 하면 더 작은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근데 larger size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음 사이즈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this in the next size up? 다음 사이즈 up 해서 사이즈가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the next size up? ma'am do you have this in the next size up? excuse me do you have these in the size 16 and a half? 아 근데 핏 사이즈라고 하면 그게 좀 더 작은 사이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불어로 뿌띠 라고 하잖아요. 그 뿌띠를 영어로 petite 이라고 하는데 제가 구글링 해보니까 키가 164cm 이하면 petite 사이즈래요. 아 그리고 쇼핑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참고로 여자 향수는 perfume 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남자 향수는 cologne 이라고 합니다. are you wearing cologne? 3번 내가 쇼핑을 하다가 이것도 세일 상품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is this part of the sale? is this part of the promotion? 이라고 하면 돼요. 이것도 세일의 일부인가요? 이것도 프로모션의 일부인가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참고로 미국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일은 이런 거죠. BOGO 우리 스타벅스에서도 보고 이벤트 같은 게 있던데 BOGO라고 하면 원래는 buy one get one free 이지만 요즘에는 또 buy one get one half off 하나 사면 하나 50% 할인.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작은 글씨를 잘 읽어봐야 돼요. they were at a BOGO sale. 세일을 하더라도 앞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업투라고 쓰여있거든요. 업투면 모든 상품이 70% off가 아니라 70%까지 할인된다. 즉 70% 할인되는 거는 거의 양말 같은 게 70% 할인이고 이런 옷 같은 경우는 한 30, 40% 할인일 가능성이 높죠. 어쨌거나 요런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BOGO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BOGO buy one get one free 또는 buy one get one half off. 그리고 업투라고 하면 뭐뭐까지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또 우리 직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비나 이런 옷가위 같은 데서 상품을 사면 세일 상품이 있고요. 클리런스 상품이 있어요. 요즘에 클리런스나 또 파이널 세일이라는 그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클리런스나 파이널 세일이라고 하면 5% 10% 이렇게 할인하는 게 아니라 많으면 70% 80%까지 할인하는 정말 재고떨이처럼 클리런스 또는 마지막 세일 상품을 파이널 세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클리런스나 파이널 세일 상품을 사시면 환불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보고 사야 돼요. 근데요 환불이 안 된다고 할 때 It's not refundable, non-refundable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All sales are final 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마케팅이 정말 똑똑한 게 All sales are final 이라고 하니까 이게 딱 환불이 안 된다는 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Non-refundable, it's not refundable 이라고 하면 아 진짜 환불 안 되는구나 잘 봐야지 라는 이런 경과심을 주는데 All sales are final 이란 표현 자체는 환불이 안 된다는 거 즉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환불 불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이 마지막 판매다. 즉 반품불가가 All sales are final All sales are final because of the discount 아 근데 또 세일 할 때 이 표현도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세일 상품을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특히 아울렛 가면 이 세일의 그러한 정도가 진짜 파격적으로 엄청나게 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일하고 연관된 표현은 확실히 알아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헷갈리는데 세일한다고 해서 딱 갔는데 이게 할인이 반영된 가격인가 아니면 원래 가격인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한국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Is this the original price? Original price 라고 하면 원래가 정상가가 되는 거고요. Or the markdown price Markdown 이라고 하면 할인된 가격이 되는 거죠. 이거 정상가인가요? 아니면 할인이 반영된 가격인가요? 라고 할 때 Is this the original price? Or the markdown price?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Original 오리지날 이거 아니라 Original Original 발음 잘해주세요. 다섯 번째 환불할 때 환불할 때 많은 분들이 Get a refund 이 표현을 쓰고 싶어 하세요. 물론 그 표현이 환불할 때 쓰는 표현이 맞는데요. 미국에서 저는 환불할 때 항상 Can I get a refund? 이걸 쓰는데 저의 친구들은 항상 Return 이걸 쓰더라고요. 근데 return은 사전상의 의미는 환불이 아니라 반품하다인데 네이티브는 실제 내가 환불을 할 때는 refund보다 return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예쁜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영업자 중에 환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Can I get a refund? 이라고 하면 진짜 돈을 돌려달라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환불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I like to return this. 어떠한 가게나 상점에다가 뭔가를 되돌려준다는 반품한다는 return을 먼저 써주세요.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it? 뭐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 그때 얘기할 수 있겠죠. I bought it for my sister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내가 언니를 위해 샀는데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I just changed my mind. 그냥 마음 바꿨어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특히 비싼 거를 구매했을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Would you like a gift wrapped? 선물 포장해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돼요. 반대로 내가 선물 포장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Could you get wrapped? 이라고 하면 됩니다. 선물 포장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참고로 Gift receipt 이라고 하면 그게 선물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여러분께 하실만한 질문들을 몇 개 정리해봤는데요. 체크아웃 할 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Did you find everything you were looking for? 찾으시는 물건은 다 찾으셨나요? 가 했는데 사실 이 문장이 finder와 looker의 차이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문장이에요. finder는 이미 찾은 거 looker는 찾고 있는 거잖아요. Did you find everything you were looking for? 당신이 찾으려고 하셨던 물건을 다 찾으셨나요? 진짜 필요한 거 다 찾으셨나요? 라는 의미로 Did you find everything you were looking for? 체크아웃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Yeah, thank you for asking.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고요. 또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둘러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Looking for anything in particular, sir?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in particular? 특별히 찾으시는 물건 있으시나요? 라고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w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Are you being helped? Are you being helped? Being helped? 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당신을 도와주고 계시나요? Are you being helped? Are you being helped? 라고 물어봤을 때 어, 누가 도와줬다. Oh yeah, someone already helped me. 누가 이미 도와줬어요. Someone already helped me.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No, I don't need any help right now. 아니요, 그런데 지금 도움이 딱히 필요 없어요. No, I don't really need any help right now.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창고에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Can you check in the back? 또는 조금 더 정중하게 Is there any way you can check in the back? Is there any way you can check in the back?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뒤에 창고 재고 보관하는 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달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Now I'll check in the back, OK? 여러분이 체크아웃 하실 때 여러분이 당황하게 하실 만한 표현이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신용카드를 열라고 항상 얘기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신용카드를 sign up 하고 Get 20% off today. 오늘 20% 할인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Would you like to sign up for our store credit card? Would you like to sign up for our store credit card?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사회보상 번호가 없으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 SSN 이거를 사회보상 번호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면 No thanks. 이것도 괜찮지만 우리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 I'm good. Thank you though. 이거 쓰기로 했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I'm good. Thank you though. 이것도 괜찮고요. Not today. 오늘은 아니에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써주세요. 아 또 자꾸 욕심이 생기네요. 신용카드를 오픈하라고 우리가 옷가게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또 내가 마트에 가면 체크아웃 할 때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Would you like to make a dollar donation to hungry kids today? Would you like to donate a dollar too? 누구누구에게 1달러 기부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물론 기부는 좋지만 내가 가는 마트마다 1달러씩 기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거 좋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I'm good. Not today. 이렇게 거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가 체크아웃 할 때 Would you like to make a dollar donation to hungry kids today?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인 영어 2탄 쇼핑 표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또 생각나는 표현이 있으면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서 살짝살짝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기분 좋은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